이틀째 행방불명 자네 주인의 사형마 말이야 명령하신 대로 바비에 관한 정보를 리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수고했어 이만 물러가도록 해 네 루퍼스님 솔직히 버들 두련님이란 말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두련달님의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다른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수 없지 우선 버들 두련님을 찾아봐 네 주인님은 어떠신가요? 저와 다비가 휴가 중이라는 말을 믿으시던가요? 자기도 휴가가 필요하다면서 칭얼되시더라니까 다행이군요 그래 다행이지 하지만 언제까지고 속일 수는 없어 알지 리자? 네 서두를게요 예상 바뀌곤 리자 혼자 움직일 줄이야 로키와 고양이 꼬바를 만나게 해야 하는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군요 계획이 실패할지도 모르겠어 그럴 일은 없습니다 루퍼스님의 계획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킬 겁니다 맞는 말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의 바람을 이뤄드려야지 출발하자 나도 갈 거예요 우스운 말을 하네 내가 이미 말했잖아 내 의지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당신들과 협력하겠다고요 정말? 스승님이 무사하신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내 동료들을 아벨님을 그렇게 만든 녀석에게 복수할 거예요 재밌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녀석까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좋아 이야기 끝냈지? 어서 움직이자 시간 낭비는 질색이거든 그 자가 악마 이브 테마사 비루파와 함께 동아시아 집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생각보다 순조롭고 루인이 지켜보고 있으니 일이 틀어지면 곧장 보고할 겁니다 어차피 만나게 되어 있어 네? 운명이라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군 유렌달 네 루인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라 둘째 형님께서 과연 뜻을 이루실지 그 자가 정말로 친타마니의 그릇인지 도대체 몇 번째 빙빙 도는 거죠? 아, 새는 것도 지치는군 힘으로 깨뜨려 버리죠 자네, 결계의 쓰임새가 뭔지 모르나 우리는 지금 감시 중이네 아, 결계를 깨뜨리는 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결계는 본 적 없어 이브가 결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도 단 한 번도 입구를 찾지 못하다니 결계 안에 그 꼬마 녀석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 녀석 살아있을까요? 로키와 싸움이 끝나고 이브가 그 녀석과 그의 서큐버스들을 이곳으로 옮길 때까지만 해도 분명 숨이 붙어 있었지 로키가 친타마니를 전부 가져갔다면 그 녀석의 역할은 끝난 것이겠지만 이브가 그 녀석을 이곳으로 데려오면서 분명 그렇게 말했었지 프레이가 뭔가를 깨뜨렸다고 심증만 있을 뿐이잖아요 여기서 그걸 확인하자는 것 아니겠나 자네는 루퍼스님께 돌아가서 상황을 보고하게 그리고 로키를 감시해 혼자서 결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자코 기다려볼 참이네 그러다 보면 콩꼬물이라도 얻을 수 있겠지 악마 체면이 말이 아니군요 나는 루퍼스님의 종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세 이브가 결계 안팎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는데도 여전히 입구가 보이지 않는군 루인 말대로 부숴버려야 하는 건가 이쪽이에요 발 밑을 조심하세요 인적 없는 산이라 길이 험하거든요 이브의 서포터 옆에 있는 저 녀석은 누구지? 어째서 인간이 인큐버스와 함께 이브와 상관이 있는 녀석인가 언제부터 결계 안에 있었던 거지? 많이 추우시죠? 결계 때문이에요 산을 벗어나면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 하나도 안 추우시구나 이쪽 맞지?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날아가는 게 좋겠어 저 집이 미트라님 댁이에요 역시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응 빨리 기억을 되찾으셔야 할 텐데 음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님께서 기다리셔서 잘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다린 보람이 있군 학교 가자 미트라 안 가 어? 왜? 더는 갈 필요 없잖아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었고 배토리의 일도 해결됐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퇴마 훈련을 시작할 텐데 아마인 내가 그곳에 갈 이유는 없어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 미트라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이미 충분히 미트라의 도움을 받았어 더는 짐을 지어서는 안 되겠지 나도 학교 가고 싶다 그럼 가든지 그럼 가든지 그치만 미트라가 안 된다고 했는걸 그럼 참아 너무해 라라 때리지 마라 네 속만 아프다 라라 내 옷이 안 보이는구나 어디에 치워둔 것이냐 머리맡에 갖다 놨는데 무슨 소리야 저 게으른 땡중이 아라아는 학교 다녀서 좋겠다 난 학생이 아니야 그래도 친구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지 아우로라? 응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해 나도 알아 그 애들과 친구가 된 건 내가 차이드라는 걸 숨겼기 때문이라는 걸 그 애들과 나는 다른 존재니까 그렇지만은 않아 우리도 친구잖니 넌 악마에게 속한 차이드고 난 악마를 정화하는 테마사야 하지만 난 너를 벗이라고 생각해 미트라도? 응 미트라도 학교 갈 거야 때리지 마 갈 거야 갈 거야 친구들이랑 놀고 싶단 말이야 학교 못 가게 하면 나 가출해버릴 거야 뭐? 저 녀석답지 않게 왜 저러는 거야?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어지간히도 싫은 모양이다 하지만 난 너를 벗이라고 생각해 미트라도? 응 미트라도 내가 미트라를 설득할게 하지만 너희가 학교에서 할 일은 모두 끝났잖니 나도 더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그치만 아라한도 우리랑 같이 학교 다니고 싶잖아 그건 걱정하지 마 미트라는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걸 미트라는 착한 악마니까 학교 갈 거야 시끄러워 그건 설득이 아니라 투정이란다 아우로라 알았어 가면 되잖아 학교 갈래 진짜? 어차피 로키를 상대하려면 아라한과 계속 함께해야 하니까 대신 학생들에게 우리 정체를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연히 아라한 아 어 미트라 억지로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돼 억지가 아니야 필요하니까 계속 함께하겠다는 거야 잘됐다 그치 아라한 악마야 어디가? 교복 입으러 나도 갈아입어야지 미트라 실종 사건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어쨌든 적지 않은 숫자야 반면에 우리는 고작 세 뿐이지 학생들을 퇴마사로 가르치게는 역부족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퇴마사 협회에서 보는 교사들에게 우리의 계획을 말할 수는 없어 그들의 눈을 가리면서 세인트 미카엘 학교를 아시람으로 세워야 한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닐까? 바토리가 협회의 교사들에게 협회가 퇴마 훈련을 지시했다고 둘러대 주었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될 거야 선택권을 주자는 거야? 우리와 함께하기 싫다고 하면 협회 내부에서도 협회가 악마와 손잡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적을 거야 미리암에 동조하는 간부 몇 명일 테지 퇴마사들에게 협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협회를 넘어서는 새로운 모임을 조직하는 거야 협회를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아시람의 의지야 선과 악을 초월하여 진리를 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뜬구름 잡는 소리 같군 가라라트리 싸움이 계속되는 한 평화는 없어 싸움을 멈추려면 적을 없애야 해 내가 아는 한 적은 언제든 다시 일어나 생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러니 끝까지 지켜봐야지 아주 작은 그림자도 놓치지 않도록 감시자로구나 감시자? 더는 협회에 속하지 않으니 스스로를 퇴마사라 칭할 수 없지 않겠느냐 네 말이 맞은 일이 티 우리는 드러나는 악은 물론 숨은 악까지 모두 감시해야 해 점점 일이 커지는군 초대 감시자가 된 것을 축하한다 겁참긴 안 돼 왜 아직도 카드케우스를 얻었잖아 그런데 왜 왜 그대로인 거야 미트라 잠은 집에서 자고 와야지 화장실 가서 세수라도 하고 와 죄송합니다 악마야 아우로라 어제는 왜 안 왔어? 감기에 걸려서 이제는 괜찮아 어제 미트라도 안 왔었는데 미트라도 감기에? 어라? 미트라가 어디 갔지? 아까 나가던데? 아우로라 아우로라 우리 같이 매점 가자 어 응 미트라도 애들이랑 어울리면 좋을 텐데 진작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그 녀석이 카드케우스를 얻었잖아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녀석을 그 장소 그 장소 본 적 있어 내가 아는 곳이야 분명 이 근처일 텐데 지금 움직이죠 혼자 있는 지금이 적깁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어 여기야 이곳에서 진작 모르겠어 이곳이 분명한데 언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거냐고 진탐하니 말씀하세요 그 악몽 과거가 아니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본 거야?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지인장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딴 소리 이제 그만 집어치워 믿으라 쓸데없는 소리 짓거릴 거면 현재 두 명의 악마가 접근 중입니다 뭐? 여고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세요 이 멍청이가 맞고만 있지 말고 날 써 정말 이 녀석이 맞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평범한 인간 같은데요 이브의 서큐버스의 안내를 받고 그 꼬마 녀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 이브를 알고 있어 내가 잊어버린 녀석들인가 나한테 원하는 게 야, 누구 마음대로 기절하래 이상하군요 이 꼬마가 그 녀석이 맞는다면 우리를 보고 도망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차차 알아보면 되겠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아직도 믿을 수 없군 악마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확실히 처음 보는 악마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군 감히 루퍼스님께 그런 건방진 말투를 쓰다니 흠, 놀라워 날 먼저 찾아오다네 그대들은 어째서 그렇게 어리석은 건가 루퍼스! 그래, 내가 바로 그대들의 왕 루퍼스다 그대는 누구지?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정보가 너무 부실하네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만큼 도와주신 걸로도 충분히 감사한걸요 그렇죠, 이브님? 어차피 순조로울 거라 생각한 적 없단다 마음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웃니? 어쩐지 낯익은 모습이라서요 싫었기는 가자, 레오 네, 이브님 다녀올게요, 아르테미스 제가 들은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걱정 말아요 꼭 세멜레님을 찾을 테니까 이브님, 제 생각이 맞는다면 저희가 도착해야 할 곳은 이곳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엎어져서 커다랄 곳이네 네, 저희가 하늘을 나는 새라면 말이죠 하아 보행자 우선은 차보다 보행자의 편의를 더 우선한다는 뜻이지 보행자가 차를 앞질러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하 이, 이, 이브님? 기분 상하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길을 헤매느라 저도 모르게 짜증이 아니, 이브님께 짜증이 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브님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짜증이 났다는 세멜레? 이브님? 세멜레! 세멜레님? 정말로 세멜레님이세요? 세멜레... 으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 얘긴 됐어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으아... 부상이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설마... 날 못 알아보는 걸 아니겠지? 퍼뜨려... 뭐? 사라프 웜을 퍼뜨려 사라프 웜을... 마음에 드는 녀석을 골라서 사라프 웜을 퍼뜨려 사랑해 하아... 아... 이즈아어... 생각보다 귀가가 늦으시네 이즈아어.. 아... 어... 아... 레옹...? 레오? 아르테미스! 도와줘요! 진정해요, 레오. 무슨 일이에요? 이브님이 위... 레오? 레오! 이브님이 위험하다고? 반타, 반타, 반타니, 반타니. 바이라 바지라퍼니, 바이라 파트. 진원으로 미리암을 묶어두기는 했지만 오래가지 못해. 원래 악마를 상대하는 진원이니까. 한동안은 괜찮을 거야. 무화지경에 빠져 움직이지 못할 테니. 그대가 책임지고 감시해야 해, 카라라트리. 이건 너도 할 수 있는 진원이잖아. 내게는 아이들을 감시자로 키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나도 함께 감시할게, 라라. 넌 교장이잖아. 네 일이나 열심히 해. 그나저나 언제까지 미리암을 가둬놓을 참이지? 무화지경에서 깨어나면 오늘처럼 진원으로 간단하게 결박할 수 없어. 아라한, 네가 미리암에게서 알아낸 사실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미리암은 그저 협회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야. 퇴마사 협회를 타락시킨 장본인이다. 미리암은 아마 협회와 로키 사이의 유일한 달이었을 것이다. 미리암이 없이는 협회도 로키와 접촉할 수 없다는 말이지. 미리암과 손을 잡은 자들에게는 분명 그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손에 미리암이 있다는 걸 그들이 안다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협회와 거래를 하자는 뜻이야? 협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리암의 존재가 협회의 발목을 잡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승산이 있다는 말이군. 협회의 우리의 존재를 확고히 알리고 서로 간의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 한다. 오히려 협회의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협회가 전부 타락했으리라 믿지 않는다. 우리처럼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자들이 분명 있을 거야. 우리의 거래는 협회의 비리를 명명백백히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배교자가 아니라 오히려 협회 안에 배교자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한 타락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 죄업의 응보는 그들이 지고 가야겠지. 협회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해.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약해. 니리티가 말한 방법이 최선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결국 모든 일의 원흉은 로키야. 로키의 위세를 꺾지 않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미리암이 생겨날 거야. 이 녀석이 왜? 카라라트리 뭐야? 미트라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옆에 있습니까? 아니, 그 녀석은 왜? 역시 모르시는군요. 지금 이브가 날뛰고 있습니다. 이브? 악마 이브 말입니다. 지금 바로 링크를 보낼 테니 확인해 보세요. 무슨 일이야, 라라? 무드셀라가 동영상 링크를 보냈어. 지금 보여줄게. 현재 서울 시내는 폭도와 위확인 물체로 인한 폭발로 아수라장입니다. 폭발에 의해 건물이 무너졌고, 폭도들은 시민들과 뒤엉켜 난투국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폭도들의 정체는 밝혀졌습니까? 경찰이 폭도들을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여성을 진압하기 위해 시도 중입니다만,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확실히 평범한 인간이 저지를 만한 짓은 아니군요. 하지만 왜 악마가 인간들과 전면으로 맞서는 거지? 그리고 저 폭도들... 아무래도 심상치 않구나. 악마 이브... 악마 이브라면 동아시아지부가 괴멸할 때 그곳에 있었던데... 도로 개수인인가... 이브가 인간들과 싸우고 있다고? 이브는 미트라의 친구인데... 아라한의 말로는 동아시아지부가 괴멸할 때 그곳에 있었다던데... 나도 그때 일은 잘 몰라. 하지만 미트라가 사라지기 전에 이브와 함께 집을 나서는 건 봤어. 진상을 밝히는 건 뒤로 미루자. 이브를 어서 막아야 한다. 아우로라, 미트라는 어디 있니? 그게... 아까부터 보이지 않아서 계속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어... 기다릴 시간 없어. 가자 아란. 미트라는 곧 돌아올 거야. 사람들을 지켜야 해. 그게 우선이야. 알았어. 현재 위시로 지원 요청한다! 야... 아, 뭐야! 저리 가! 왜 경찰들끼리 싸우는 거지? 괜찮으신가요? 고마울 것 없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해 이런 증상을 가진 녀석을 본 적이 있지 사라프엄이 퍼진 것 같아 맞습니다 인간들은 물론 유니버스를 가진 악마들과 차일드들까지 감염됐죠 어느 틈에 이브가 사라프엄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악마인 덕분인지 티타니아처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기운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감염시키더군요 역시 루키와 한패인 것인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브는 미트라와 함께 루키와 싸웠다 어쨌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브를 막아야 해 안 돼! 인큐버스? 제발 이브님을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레오? 아우로라군요 몰라서 아우로라 넌 뭐하는 녀석이지? 레오는 나쁜 인큐버스가 아니야 내가 미트라를 찾을 때 도와줬단 말이야 미트라? 당신 주인이 미트라님이었어요? 응! 미트라님의 차일드라면 이야기하기 편하겠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트라님의 친구인 악마 우드님의 차일드 아르테메스입니다 저는 이브님의 서포터 레오예요 레오, 정말로 이브가 루키와 한패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브님도 당한 것 뿐이라고요 악마 세멜레님이 이브님에게 뭔가를 주사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브님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세멜레? 레오, 네 손을 타오 네? 어서! 이브님! 이브님! 괜찮으세요? 이브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래오...! 헌트려... ared 아... 이브님... 으아악! 이브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브... 레오!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이브님이... 이대로는 위험해요! 바, 방금... 무슨... 니 말이 사실이구나. 그럼, 세멜레는 지금 어디에 있지? 이브님에게서 도망치느라 세멜레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세멜레님을 찾는 중이지만, 좀비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아라안, 이브를 치료하면 사태가 진정될 겁니다. 세멜레의 행적도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로키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겠죠. 미트라는 어디 있습니까? 티타니아를 치료했을 때처럼 이브를 치료하면... 미트라는 여기 없어. 연락이 닿지 않아서 우리 먼저 온 거야. 이란... 내가 미트라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곧 와줄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서둘러 이브를 막읍시다. 이러다 전부 좀비가 돼버리겠군요. 아니면 전부 죽든지요. 요점은 이브를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널 위해서만은 아니야. 로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야. 네 주인은 세멜레와 절친한 사이였다 했지? 세멜레가 배신한 후로는 계속 그녀를 추격했고... 분명 로키에 대한 정보도 얻었을 거야. 우리에게도 이브가 필요해. 한 번만 설명할 땐 잘 들으세요. 제가 유혹술로 좀비들을 유인할 겁니다. 그러면 카라라트리의 당신이 좀비들과 접촉해주세요. 걱정 말아요. 좀비들에게 물릴 일은 없을 겁니다. 티타니아와는 달리 접촉만으로도 감염시키더군요. 이브의 영향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비들과 접촉해서 사라프웜을 받아주세요. 사라프웜은 유니버스를 통로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스가 없는 카라라트리에게는 사라프웜이 들어와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티타니아 덕분이죠. 지바일 산정에서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좋아. 내가 좀비들과 접촉한 다음에는? 아우로라가 나수조야. 내가? 유니버스 좀비가 사라프웜을 감염시킨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이 둔해집니다. 아우로라? 제가 주는 이 끈으로 사람들을 묶어주세요. 마력이 깃들었으니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난폭해지니 카라라트리가 접촉하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좀비들을 상대하는 동안 아라한과 니르티는 이불을 상대해주세요. 미트라가 치료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제압해야 합니다. 걱정말거라. 가자 아라한. 모두 조심해. 레우와 아르타미스는 세멜레를 계속 찾아주세요.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우리도 움직여볼까요? 술래잡기 작전은 어때? 무슨 말이야? 작전명 말이야. 네 맘대로 해. 자, 그럼 우리 파이팅하자! 이건 놀이가 아니에요, 아우로라. 나도 알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꼭 성공해야 하잖아! 뭘 하든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니르티가 그랬어. 또 그 녀석이냐? 자, 빨리 손 모으고! 술래잡기 작전 파이팅! 파, 파이팅! 네네, 파이팅입니다. 온 가라지아 사바 이번에도…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공격을 미리 알고 피하는 거야! 사라프 웜에 감염되면, 피하 구분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성을 상실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저런 기미난 공격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런데 어찌 저런 기미난 공격이 가능하단 말인가? 아라하님! 아직 세멜레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냐? 경황이 없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이브님의 유니버스 스킬 조심하세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나 차일드의 유니버스와 악마의 유니버스는 성격이 달라요. 유니버스는 친타마니 조각을 가진 자의 욕망을 반영하는 가상의 공간이죠. 욕망이 구체적이고 분명할수록, 유니버스 역시 하나의 세계로서 구체화됩니다. 하지만, 악마의 욕망은 그보다 훨씬 단순하죠. 그래서, 유니버스 역시 단순해요. 필요에 의해서 유니버스 공간을 만드는 악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죠. 나머지 악마들은 주로 자신의 전투력을 상승시키는데, 유니버스를 사용해요. 적을 이기고 싶다는 욕망을 투영한 유니버스를 자신의 내면에 만드는 거죠. 그걸 유니버스 스킬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냐? 네. 이브님의 유니버스 스킬은 길을 찾는 거예요. 길? 적의 움직임, 공격의 궤도, 적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예측하는 거죠. 이브님은 아주 강한 악마예요. 물론 두 분 역시 강한 퇴마사라는 걸 알아요. 기운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브님은 지금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셨어요.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힘을 전부 쏟아붓고 계세요. 거기다 유니버스 스킬까지... 쉬운 싸움은 아닐 거예요. 유니버스 스킬이 이정도를 위협적이었을 줄이야. 우리에게 불리한 싸움이다. 저 악마는 전력으로 싸우는데 우리는 악마의 사정을 봐주며 싸우지 않느냐? 생포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 전에 우리가 당하고 말 것이다. 니트라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해. 니트라, 빨리 와다오! 이, 우리의 전투는 Beats이, 나의 전투공사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옴. 마스코의 비밀되어, 부류의 전투공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트라, 날아다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의 경찰들이 폭도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폭도들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테러 진압 과정이 나는... 아, 이렇게 재미있는데 루퍼스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래, 나르비? 재미없어? 로키님께서 재미있으시다면 저도 재미있답니다 라오페이와 헬라가 아니라 너희들을 보냈어야 했는데 신타만이 조각이야 누구든 뿌릴 수 있으니까 옹가라지아 사바 반다 반다네, 바지락 파네 저것들은 뭐야? 세마사 니르티와 아라안입니다 시끄럽게 하니까 부숴버렸잖아 나르비, 네 친구 좀 치워줄래? 네, 루키님 그나저나 세멜레가 안 보이네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하는데 말이야 일부러 이브를 감염시킨 건가? 이브를 알아보지 못했을 텐데 뭐? 이브가 세멜레를 찾아낸 거겠지? 뼈덕이 잃어버린 개처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으니까 덕분에 훨씬 재미있어졌어 이대로면 생각보다 빨리 일이 끝나겠는걸? 세멜레님이에요 응? 화면에 세멜레님이 보입니다 안 돼! 죽이지 마!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넌 누구야? 짜증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보이지 않는 경계에 걸쳐서 걱정하지 마 넌 이 문제를 멋지게 극복할 거야 사랑해 널 사랑해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그래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 사랑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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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멜레님 사랑해 으어엌 으어엌 으으어엌 으어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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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세멜레님은 무사하신가요? 으어엌 사랑 사랑해 세멜레님, 이브님에게 사라푸엄을 감염시킨 게 맞나요? 이브님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랑 이브님에게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로키가 시켰나요? 로키의 목적은 뭐죠? 로키? 세멜레님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래서는 어떤 정부도... 당장 대답해요! 이브님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이브님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당장 대답해! 우리 사이의 신뢰가 필요하잖아. 로키님, 로키... 왜 이브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브님은 당신을 친구라고 믿었는데... 이브님이 당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이브님은 끝까지 당신을 믿었어! 분명 사정이 있을 거라고! 자신을 미워할 리 없다고! 그런데 왜... 왜 이브님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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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뜨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당신을 죽인다면... 그럼 이브님도... 그럼 이브님도... 더는 당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실 텐데... 레오... 알아요... 이브님을 되돌리려면... 세멜레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세멜레님을 어서 데려가죠... 그래요... 헛... 뜨려... 헛... 뜨려... 헛... 뜨려... 루루 컸лер 아직도 믿을 수 없군... 악마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mayor 그래 내가 바로 그대들의 왕 루 퍼스다 그대는 누구지? 루퍼스님께서 물으신다 어서 대답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 녀석이 감히 아무래도 그대들이 실수한 듯 싶군 이제는 우리가 찾던 그 악마가 아닌 것 같으니 적당히 처리하도록 네 원망하지는 마시게 이것들이 마력을 개방합니다 넌 뭐야? 그 악마의 마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운이 카두케우스다 오 뭐야, 날 알아? 카두케우스를 가졌다는 건 진타마니 역시 그 속에 있다는 말 진타마니까지? 이거 아주 거슬리는 놈이네 카두케우스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한 모양이고 내 목소리가 들리나? 뭐라는 거야? 로키에게 복수하고 싶나? 뭐라고? 야 너, 누구 마음대로 튀어나오래 다시 한번 말해봐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하게 말해주지 로키를 이길 방법을 알려주마 이유가 뭐지? 아직도 망설이는 건가? 유약한 건 여전하군 거절해도 좋다 다른 자를 선택하면 그만이네 날 이용하려는 게 분명한데 무턱대고 저 녀석을 믿을 수는 없어 하지만 미래를 바꾸려면 힘이 필요해 제안을 거절하면 쓸모없다는 걸 알았으니 처리해야지 어차피 선택권이 없다는 말이잖아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지 약속대로 그대에게 로키를 이길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생각보다 심각하다 카두케우스를 가졌으면서도 이 정도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다 하긴 그것이 가능했다면 듀렌달과 루인에게 잠자코 끌려오지는 않았겠지 내 말이 그 말이다 카두케우스의 주인이 되어야만 로키를 이길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카두케우스의 주인이야 명목상 말인가 카두케우스를 너의 일부로 삼지 못하면 결국 카두케우스에게 먹히고 말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듀렌달, 루인 루인 죽이지는 말게 알겠습니다 치기라 이러다 정말 죽겠군 다음번에 다음번에 Doug час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나 빨리 방법을 알려줘 어떻게 해야 로키를 막을 수 있지? 그래, 준비는 끝난 듯하고 과연 기대한 바대로 완성됐는지 확인해볼까? 이... 제기... 곧장 로키가 있는 곳으로 갈 건가? 그래 그 전에 이걸 가져가게 잔의 휴대폰일세 혹시 몰라 챙겨뒀지 고맙군 천만에 저 꼬마가 로키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나니 저대로는 로키에게 지고 말 거다 그런데 왜 그 창을 주신 겁니까? 언제까지 두고볼 참이십니까? 나는 판단하지 않아 작은 형님이 일을 그르쳐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은 그르치지 않았지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나더러 형제끼리 싸우도록 부추기라는 건가? 형제라도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진타만이를 깨뜨린 순간 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 아니던가요? 제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지요, 형님 그래, 형제여 널 위해 무엇을 해줄까? 제게 롱기누스의 창을 주십시오 재판관이라도 될 심사니로군 미안하지만 그 요구는 들어줄 수 없어 우리는 어머니의 수족이니까 그저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썩은 가지를 쳐내듯 잘라낼 수는 없지 그 말씀은 롱기누스의 창을 번뜬 레플리카를 주마 로키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기에는 충분할 거야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제가 롱기누스의 창을 구하리라는 걸 아셨습니까? 어머니의 게시가 있었어 제게 레플리카를 주시는 것 또한 어머니의 뜻입니까? 하나 더 널 대신할 자를 찾아 네 손이 아닌 다른 자의 손에 로키의 피를 묻힌 것 정도라면 아무리 형제끼리의 싸움이랄지라도 어머니께서 눈 감아주실 테니 레시페루의 뜻이다 알겠습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미트라를 감시해라 그 자에 대한 건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보고해 네 그 자가 카두케우스까지 가졌을 줄이야 더는 껍데기로만 취급할 수는 없겠군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작은 형님의 운명 또한 지켜볼 수밖에 부재중 전화가 내가 없어진 걸 알고 찾은 건가? 무드셀라까지 아라하니 문자를 나 앙으로라야 아라하니 너무 바빠서 내가 대신 보내 지금 이브와 싸우는 중이거든 이브가 이상해져서 인간들에게 사라포험을 감염시키고 있어 빨리 와서 이브를 치료해줘 이브... 비트라가 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했지만 이렇게 강할 줄이야 적의 움직임, 공격의 궤도 적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예측하는 거죠 단순히 미리 예측하는 수준이 아니야 내 움직임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야 이대로는 내가 불리하다 더는 적당히 봐주면서 싸울 수는 없어 코스모 필드를 여는 수밖에 아악! 코스모 필드의 불이 정말 사라포험이 코스모 필드에... 아악! 괴로워! 고행을 거듭했지만 이런 고통을... 좀비가 된 사람들도 전부 이런 고통을... 저 악마도... 참아야 한다 이브를... 어떻게든 막아야 해 그... 집중력이 흐트러졌어 아악! 아라한! 아! 결국 이렇게... 미트라... 미트라...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는데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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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습은... 미트라... 설마... 카두키우스에게... 아라한... 이브에게 당한 거야? 하... 니가 맞구나, 미트라... 으... 아라한! 사라포험에... 아려던 것 같아... 지금 치료해줄게... 미트라의 손이 닿자마자 고통이... 사라포험이... 미트라의 몸으로 전이되는 건가? 평온해 보여... 사라포험이 전이됐다면... 나와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 분명한데... 이제 괜찮은 것이냐? 응... 다시 싸울 수 있어... 미트라의 공격으로 이브가 주충하고 있다... 지금이라면 이브를 막을 수 있어... 빨리 끝내자... 이브도 더는 버티기 힘들 테니까... 이브님! 이브님! 정신 차리세요, 이브! 악마야, 돌아와! 으악! 이브가 레오를... 티타니아처럼 물어버렸군... 사라포험을 감염시키려는 거야... 하... 하지만... 이브는 손을 대지 않고도 감염시켰잖아...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지... 사라포험에게는... 그... 난 괜찮아요... 유니버스가 없으니까... 그... 그지만... 비가... 이트라님... 이브님을... 알았어... 어째서 깨어나지 못하시는 거죠? 사라포험을 치료한 거 아닌가요? 나도 모르겠어... 사라포험은 완전히 제거했는데... 마력을 너무 많이 소진한 겁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여러분이 미트라를 보자마자 신나서 달려가는 바람에... 남겨진 인간들을 처리하느라 늦었네요... 물론... 아시겠지만... 미안해, 도두셀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늦게 제압했다면... 마력이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을 겁니다...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많이 위험한 거야? 아... 그건... 이브님! 제발 죽지 마세요! 이브님이 안 계시면 저는... 저는... 오냐네... 이브님! 정말 호들갑스러운 아이구나... 뭐?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어.... 이브님...! operate 다행이다, 레오. 레오? 괜찮아? 얼굴이 빨개졌어. 레오도... 감염된 건 아니지? 레오야, 안 돼! 또 시끄러워졌네. 이 사람이 마지막이야. 알았어. 기절해버렸네. 사라 부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으니 지칠 만도 하죠. 와, 헬리콥터다! 경찰입니다. 여기저기서 몰려오는군요. 타이밍도 좋지. 자, 귀찮아지기 전에 자리를 뜹시다. 이브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무드셀라가 준 이상한 약이 꽤 도움이 됐어. 이상하다니요.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아름다움을 파는 거로는 돈이 되지 않아서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여 만든 상품이라고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마력을 충전해주는 약은 우리 리버스랩에서 기반한 유일한... 정말 다행이에요, 이브님! 전 정말 이브님이 어떻게 된 줄만 알고... 자꾸 시끄럽게 하면... 아주 조용히 할게요. 대단해, 무드셀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브, 무드셀라. 네 그 잘난 약으로 이 녀석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으... 그건 무리입니다. 아... 자존심의 상처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냐? 보아하니 유혹술에 당한 것 같은데, 억지로 풀었다가는 세멜레이 정신이 타격을 입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술을 건 대상을 무력화하는 거죠. 로키... 당장 로키에게 가자. 녀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네가 그걸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시간이 없어. 세멜레를 찾기 위해 유니버스를 모조리 뒤졌어. 그런데도 세멜레의 그림자도 묻혀졌었지. 그런데 네가 로키가 있는 곳을 날아냈다는 말이니? 기억도 없는 빈 껍데기였던 네가? 그래. 문제될 거 없잖아. 우리 모두 그 녀석에게 원한이 있어. 게다가 모든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로키야. 기회가 있을 때 그놈을 잡아야지. 망설일 이유가 있나? 마치 반드시 이길 것처럼 말하는구나.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거야. 뭘 망설이는 거야? 세멜레를 구하고 싶지 않아? 네가 싫다면 나 혼자서라도 가겠어. 그래. 차라리 혼자 가는 게... 아란, 너도 여기서... 네 멋대로 정하지 마. 로키는 우리 모두의 적이야. 너 혼자 상대해야 할 이유는 없어. 미트라? 당신이 가진 그 힘. 성물 카두케우스의 힘이라고 했죠. 들어본 적 없는 물건이지만,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무드살라도 바토리의 가문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가? 생각보다 훨씬 폐쇄적인 가문이야.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이 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하지만 다 같이 싸운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카두케우스, 아란의 인장반지, 그리고 이브의 유니버스 스킬까지. 처음 당신들이 로케를 상대했을 때와는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함께해. 음... 음... 티타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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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타냐? 주인님! 빨리 여기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어떤 차일드가 갑자기 공격했어요. 지바씨의 결계 때문에 아직 치료실과 병실은 무사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아... 지바씨! 티타냐! 진장... 지바의 산장이 공격당하고 있어. 상대가 꽤 강한 것 같아. 설마 로키가...? 아니, 차일드라고 했어. 로키가 해파이스토스를 데려오라고 시켰을지도 모르죠. 어서 가서 도와줘야 해! 하지만... 로키를... 젠장... 시간이 없어. 어떡하지? 내가 지바에게 가보겠습니다. 로키를 이기지 못하면, 해파이스토스라도 확보해야 하니까요. 아르테미스, 너도 함께 가지렴. 지바가 상대하기 어려운 정도면, 무두셀라 송도로는 어림도 없을 거야. 차일드에게 손을 빌릴 만큼 형편없지는 않답니다. 백지짱도 맞들면 낫지요. 레오, 너는 세널레를 데리고 오디의 아지트로 가. 네? 저도 이분인과 싸울래요! 안 돼. 넌 지금 보상을 입었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있는 힘껏 널 물었다는 건 기억한단다. 그런 걸 떠나서, 누군가는 세멜레를 지켜야 하지 않겠니? 네가 적용자 같은데. 알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그럴 생각이란다. 이제 정리된 것 같은데. 그럼, 빚을 갚으러 가볼까, 미트라? 다들 갔군요. 자, 아르테미스. 우리도 출발합시다. 아르테미스? 이번에는 뭔가요? 드디어 내게 몸을 내줄 마음이 생긴 건 아닐 테고.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 정말 앙큼하네요. 우리가 이런 사이라는 거, 당신 주인은 아직도 모르는 건가요? 어떤 사이라는 거죠? 친구 사이? 흐흐흐흐흐. 내 말이 틀렸나요? 로키와 싸운 이후로 툭하면 날 찾아왔잖아요. 꽤 친밀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 당신과 대화했죠. 덕분에 당신에 대해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결국에는 날 도와줄 거라고. 우리는 하나니까요. 주인을 닮아 그런가? 정말 짜증나네요, 당신. 칭찬으로 듣죠. 죄송합니다. 준비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군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나도 예의를 갖춰야겠네요. 그럼 가볼까요? 테러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폭도의 리더로 추정되는 여성이 갑자기 모습을 감추면서 테러가 종결됐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폭도들을 진압했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폭도의 리더로 추정됩니다. 어떡하지, 나르비? 나 이제 하나도 재미없어졌어. 제가 다시 사라프움을 퍼뜨릴까요? 아니, 내버려둬. 그보다 더 재미있는 걸 찾은 것 같거든. 웬 녀석이냐? 오랜만입니다, 플린스. 모두 셀라잖아? 꽁무니에 줄줄 달고 온 녀석들은 뭐야? 미트라이철일드인 아우르라와 티타니아입니다. 그리고 제 등이 엎인 이자는 악마 해파이스토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죽기 직전이죠. 지버한테 치료를 부탁하려고? 여기가 무슨 쓰레기통인 줄 알아? 비켜주세요.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싫다면! 때려 눕히는 수밖에요! 어디 실력 한번 볼까? 제발 부탁해! 해파이스토스는 로키의 친구란 말이야! 로키에 대해 알아내려면 해파이스토스가 필요해! 로키라고? 하... 해파이스토스는 어떻습니까? 치료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문제는 의식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고맙습니다, 지버.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연구실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해파이스토스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제 나름대로 로키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라프엄에 대해서요. 그 전에 티타니아? 당신에게 확인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유니버스 좀비에 대해서요. 음! 그건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당신 주인을 위한 일이에요. 어휴,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우선 사라프엄에 감염된 순간부터 살펴보죠. 잔뜩 신나셨네요, 무드셀라씨. 괜찮아, 티타니아? 해파이스토스와 싸울 때도 없었던 유니버스 좀비 후유증이 도진 것 같아요. 이게 다 무드셀라씨 때문이에요. 덕분에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럼 아우로라, 티타니아, 돌아갈까요? 미트라에게 데려다 줄게요. 고마워, 무드셀라. 난 여기 남을래요. 나한테 삐친 건가요? 뭐,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사실은 아까 플린스와 잠깐 같이 있었는데 꽤 재미있는 차이드더라고요. 진짜? 난 조금 무섭던데. 뭘 모르시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라고요. 놀리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음, 플린스와 친해지고 싶다는 거지? 알았어. 미트라한테 말해줄게. 고마워요, 아우로라. 아우, 미트라이가 서운해하려나? 어쩔 수 없지 뭐. 인기 많은 차이드의 승명이랄까? 해파이스토스로부터 지바와 플린스를 지켜주려나 보군. 지바라면 걱정할 필요 없을 텐데. 뭐, 어울리지 않게 기특한 생각을 했으니 모른 척하기로 할까?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 생각을 좀 하느라. 미안합니다. 뭐야, 뭐야? 지금 날 보면서 내 생각한 거예요? 어흠, 막 보고 있어도 그리운, 뭐,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음, 미안해서 어쩌나. 나는 플린스와 달리 악마는 취향이 아니라서요. 됐습니다. 가져, 아우로라. 무드셀라, 티타니아한테 차인 거야? 조용히 해요. 너무 낙심하지 마. 으악, 이게 뭐야? 아, 파스타라는 거다. 지렁이 비빔밥이 아니라? 으악! 으악! 엄마야? 너 딱 기다려. 이마를 탁 치고, 어깨춤을 출만큼 기가 막힌 파스타를 만들어 줄 테니까. 기대할게요. 흐흐, 좋은 친구가 생겼네. 하하,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런가요? 그렇다니까요. 지바씨도 예전부터 주인님을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변했죠. 오, 재미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놀리는 맛이 있었는데. 흐흐, 플린스처럼 말인가요? 내가 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하느라 바쁘다고, 중요한 일 아니면 부르지 마. 말은 저렇게 해도, 자기 이름만 나오면 강아지처럼 귀를 쫑긋한다니까요. 강아지. 아, 웬만한 대형견도 저만큼 크지는 않을걸요? 다 들린다. 우휴, 덩치 안 맞게 되게 쪼잔하네. 자, 티타니아. 미트라에 대해 더 이야기해줘요. 기억을 얼마나 찾은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큐버스들의 기억을 찾은 건 분명해요. 얼마나 생각한다고요. 서큐버스들을 그렇게 만든 로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서포터들이 내게 가족 같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난 기억나지 않아. 이제 정말 안심이네요. 역시, 천성은 바뀌지 않는 모양이군요. 음, 그런 것 치곤 너무 까칠한데 말이죠. 뭐,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머, 재미없어서 싫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괜찮아요. 주인님 말고도 괴롭힐 친구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카라라트리도 꽤 재미있고, 아, 무드셀라도요! 무드셀라가 여기 없어서 다행이네요. 하하하, 진짜 웃긴 악마라니까요. 유니버스 좀비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설명해줬더니.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혼란 가버리고 말이죠. 으흠, 다음에 만나면! 이런, 무드셀라가 있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군요. 네? 불청객이 왔어요. 지금쯤이면 해파이스토스가 다 나왔으려나? 셋, 해파이스토스 좀 확인해줄래? 쓸만해 보이면 나한테 데려와. 메아쿨바, 메아쿨바, 메아 맥시마쿨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나를 보냈다. 출발하네. 불청객이라구요? 누군가 결개를 부수려고 해요. 지바씨의 설계는 엄청 튼튼하다면서요. 웬만한 악마도 부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심삭치 않아요. 어쩌면 결계가 부서질지도... 고민할 필요 있나? 결계가 부서지기 전에 우리가 그놈을 먼저... 플린스, 서큐버스들과 해파이스토스를 지켜주세요. 뭐? 당신 혼자 싸우겠다고? 티타니아가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나더러 문지기 노릇이나 하란 말이야? 이 중에서 치료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아는 건 나와 당신뿐이잖아요. 부탁해요, 플린스. 당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불러. 혼자서 무리하지 말고. 나도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해, 여왕님. 걱정 말아요. 지금 로맨스 영화 찍을 때가 아니라고요! 기세가 어마어마한데요! 헉! 기세가 어마어마한데요! 어쩐지 불쾌한 느낌이네요. 단순한 악마 같지는 않아요.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모든 부정한 영은 사라질지요. 사라질지요다. 하느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하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히익! 어째서 차일드가...! 하느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이 입으로 아르는 말씀, 귀답을 들으소서. 으악! 에이! 탱탄이야! 아... 저... 저는 괜찮아요 어째서 차일드인 당신이 퇴마사들의 기도문을 읊는 거죠? 나는 다만 주의 종일단입니다 정말 불쾌한 차일드로군요 좋아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차차 알아보기로 하죠 그 전에 내 정원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야겠어요 물러나라 티타냐, 뒤로 물러서요 당신이 상대할 만한 자가 아니에요 차일드인데도 퇴마사의 능력을 가진 데다 자가치유까지 가능한 자예요 안 돼, 이대로 가다가는 치고 말 거야 주인님을 불러야 해 주인님, 빨리 여기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어떤 차일드가 갑자기 공격했어요 지바씨의 결계 때문에 아직 치료실과 병실은 무사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군, 모든 사악한 대접군, 모든 유령과 마귀의 군대여 사라져라 지바씨의 결골과 마귀의 군대여 아, 지바씨! 티타니아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나도 버티는 게 고작이고 하지만 저 차일드는 이렇게 강한 차일드는 봉정 없어 이것도 로키의 능력인가? 로키... 그 자면 대체...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 고민해봤자 소용없겠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 다행히 우리가 아주 늦은 건 아닌 모양이구냐 무드셀러! 안녕하세요. 저는 악마 우드님의 서포터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무드셀라, 얄미운 악마! 고맙다는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군요. 맞아서 고마워요. 아주 흥미로운 차일드군요. 테마사의 기운을 가진 차일드라. 셋이라는 차일드입니다. 루키가 테마사들의 육체를 용압해서 만들었죠. 흐으,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헤파이스토스를 되찾으러 온 것이 분명해요. 운이 좋군요. 그렇지 않아도 루키를 포기하고 온 차입니다. 루키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뜯어보고 싶네요. 회복하기 전에 몰아붙여야 해요. 앗! 아르테미스, 조심해요! 강하신 주의 손에 굴복하라. 말도 안 돼. 분명 지바시의 공격이 먹혔는데! 치유 속도가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군요. 아, 게다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처음 싸웠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루키가 손을 쓴 거겠죠. 정말 엄청난 괴물을 만들었죠. 뭐? 아무리 괴물이라도 쉬지 않고 공격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아르테미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잠깐, 셋의 상태가 이상해요. 응? 공격을 몸쑓잖아.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기회라고요! 하! 디스 체드래. 아, 뭐야! 없어졌잖아! 이제 와서 도망치다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속셈이 있을 겁니다. 젠장, 지바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난 여기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야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티타니아 그녀석은 영 불안하단 말이야. 치, 내가 지바를 지켜야 하는 건데 아까 네 친구들이 카두케우스라는 말을 하던데 그게 뭐니? 성물이야. 악마가 성물을 쓴다고?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런가 얼토당토하는 짓만 하는구나. 내가 없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자세히 설명해 주겠니? 라고 말한 걸 거야. 악마 바토리의 가문에서 보관하던 가보였어. 바토리?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데 형편없는 녀석들과 어울리는 건 여전하구나. 가문에 가보를 넘길 정도면 너와 매우 친밀한 사이인 모양이구나. 라고 말한 게 아닐까? 내가 필요해서 억지로 가져온 것뿐이야. 아, 그건 사연이 있는데! 베레사가 바토리에게서 가져온 다음에 미트라가... 아, 맞다! 베레사가 누구냐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누구 마음대로? 저 둘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사이에 서로 소원해진 모양이구나. 소원해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달난 것 같은데. 세멜레가 내게 사라프엄을 감염시킨 순간부터 내내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괴로웠어. 그런데 네가 내 몸에 선을 대는 순간 거짓말처럼 나아지더라. 어떻게 한 거니? 네 몸에 있던 사라프엄을 내 몸으로 옮긴 뒤에 제거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몰라. 갑자기 그런 능력이 생겼어. 그거 참 신기하네.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는걸? 괴물어도 대답해줄 말 없어. 기억을 전부 다 잦은 게 아니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구나라고 한 거야. 그렇지 이브야? 아니야. 그렇구나. 미트라가 의심스럽다면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니? 미트라는 악마지만 성물을 사용하고 심지어 테마사였던 자들과 손을 잡았지. 그것이 못마땅하다면 넌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없다는 뜻이다. 흥. 터무니없는 짓을 저질러버렸네 꼬마. 꼬마? 재미있는 별명을 가졌구나. 억지마. 근데 악마야. 로키를 쓰러뜨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잃어버린 자열대들을 찾아야지. 나도 친구들을 보고 싶어. 우리 같이 열심히 찾자. 그런데 우리 그러면 앞으로 계속 쟁탈전에서 싸워야 하는 거야? 쟁탈전은 관심 없어. 차열대들을 책임지고 싶을 뿐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가상하구나. 뭐 쟁탈전은 나도 같은 생각이야. 오드가 말한 쟁탈전의 비밀이 뭔지도 아직 모르고. 그나저나 꼬마. 할 수 있겠니? 너 약한 거 치고는 차열대는 제법 많았잖니. 어떻게든 해야지.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 럭키님, 손님들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어쩌지? 차려놓은 게 별로 없네. 표정이 그게 뭐야. 웃어야지. 지금부터 신나게 놀 텐데. 기대되지 않아?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나 보고 싶었잖아.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었을 텐데. 아, 맞다. 서큐버스들이 있었지? 넌 서큐버스 같은 것들한테도 정을 주는 특이한 녀석인데. 녀석의 말이 맞아. 난 저 녀석이 싫어. 저 시끄러운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 어째서? 그럴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녀석은 어차피 내 손에. 내 손으로 저 녀석을. 악마야. 근데 너 정말 대단하다. 난 네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죽기는 커녕 악착같이 기어올라오더라. 친구들까지 사귀고. 어때? 테마사들과 어울리니까 재밌어? 응? 재밌지? 아, 그 마음 알지?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아픈 법이잖아. 그런데도 테마사들은 자꾸만 꾸역꾸역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는데 정신 팔려서 왜 올라가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 손이나 덥석덥석 잡는 거야. 그 손이 악마의 손인지 신의 손인지도 분간 못하고. 그러니 떨어질 수밖에. 정말 바보 같아. 버둥거리면서 떨어지는 모습도 참 재밌지만.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덜렁거리면서도 다시 올라가겠다고 기어다니는 모습도. 정말 재밌어. 자, 그래서 넌 언제 손을 놓을 생각이야? 닥쳐라! 간악한 기만자! 미트라는 너와 달라. 넌 테마사들의 순전한 열망을 이용했어. 오늘 너에게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 미안하지만 저 녀석을 죽이는 건 나란다. 저 녀석에게 확인해야 할 게 있거든. 세멜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알아야겠어. 그래야 하나도 빠짐없이 되갚아주지 않겠니? 하하하하하하! 세멜레가 과연 그걸 원할까? 친구라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구나. 세멜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 같은 건 귀찮은 방해꾼일 뿐이라고. 닥쳐! 옴가라지아 사바! 지켜드릴게요, 루키님. 지켜! 이런 꽤 아끼는 인형이었는데. 성스러운 열의 불정이야! 반다, 반다를 빠지라, 파니! 미트라, 즉음이다. 으악! 요란하기도 해라. 이제 좀 성에 차? 멀쩡하잖아. 그건 그렇고. 이거 정말 근사하다. 이게 네 코스모 빌드야? 나한테도 꽤 멋진 게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 마음에 들 거야? 코스모 빌드가 사라졌다. 그저 기운을 뻗친 것만으로도. 퇴마사를 이렇게까지 압도하는 악마가 있었던가? 지금까지는 손님들의 뜻에 맞춰졌지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상상도 못할 만큼 재미있을 테니까. 나마우 사르바 사르타다스갓다. 아르하테 사멕 삼부타스야 사르바 사타타부타 고티스니삼 나마 사르바부타 니르티 어서 오너라 아르한 왜 너 혼자 있는 거야? 다른 이들은? 주변이 너무나 조용하구나 왜 그러겠느냐 니르티 이곳은 무덤이니라 서로에게 창칼을 휘두르며 비참하게 죽어간 자들에게 허락된 최후의 장소이니라 들리느냐 사무친 원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차가운 땅속에 파묻혀 울부짖는구나 그만 네가 지키지 못한 자들이다 네가 짊어져야 할 업이야 더는 자신을 속이지 마라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 누구... 누군가 있군... 아니... 역시 안돼... 난 아직 인간을 죽일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 악마... 기억 안나? 내가 널 여기서 발견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약한 거고 모나는 퇴마사인이 후원을 대비해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아... 살인이라니 그게 말이 돼? 나는 거짓말로... 하하...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니루티... 오드한테 속고 내 기억을 지워다오 그 다음에는 나한테 속고 개껏 자유를 되찾은 후에도 또 나한테 손을 벌렸지 날 도와줄 리가 있다 음... 그래서 오드에게 기억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냥 죄책감이 견디기 싫었던 게 아니라? 나는 악을 주워라고... 재미없는 소리 그만해 잘 생각해봐 네가 나찰의 이름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 애초에 그게 네 운명이었던 거야 네가 바로 악이라고 조금만 더 힘내 언니, 나 너무... 아, 힘들어 나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대로 악마한테 잡아먹히고 싶어? 하지만 소원을 들어준다고... 아직도 악마가 하는 말을 믿어? 왜냐하면 언니보다는 악마가 더 믿을 만하니까 뭐, 뭐? 결국 그 애를 못 구했잖아 수완아... 수완아를 구해줬으니까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죄책감 덜어버리니까 좋아? 아냐... 아냐... 불쌍한 바르샤 카라라트리라는 어울리지도 않는 이름 짊어지느라 힘들지? 하지만 괜찮아 아냐...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이브님... 이브님... 이브... 조금만 참아... 괜찮을 거야, 레오... 괜찮아... 이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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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랑할 거야... 그런데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됐달까? 마음의... 준비...? 눈높이를 맞춰야지... 넌 나에 비해 가진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덜어내는 거야? 그럼 저울추가 공평해지겠지? 주인님, 이대로라면 모두 위험해질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보죠. 뭐지? 이 꿈... 이 꿈은... 개꿈인가 보다. 아... 아침부터 뒤숭숭하게... 하지만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없지요. 히힛! 오늘은 아르바이트도 없고 이런 여행은 흔하지 않다고. 좋아. 그럼 이제부터 뭘 해볼까? 오락실을 갈까? 아니면 PC방? 안돼. 싸워야 해. 히히. 모처럼 자유를 얻었는데도 고작 게임할 생각이나 하다니. 아, 내가 그렇지 뭐. 응? 뭐 어때?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게임도 하고, 마음껏 먹고, 또, 또... 아, 잠깐! 돈이 얼마나 남았더라? 그만해! 뭘 그만해? 예전처럼 멍청하게 구는 거? 아니면 싸우는 거? 여기서 로키를 놓칠 수는 없어. 이제 보니 너 여전히 멍청하구나. 자신을 속이는 짓은 그만둬. 사실은 다 그만두고 싶으면서...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겁쟁이면 어때? 그동안 분이 넘치는 싸움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그만 쉬어. 아무도 널 비난하지 않을 거야. 아니, 비난하라지. 그런 놈들은 무시해버려. 널 생각하는 건 너뿐이야. 친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아무도 없다고? 그럼 나는 대체 뭘 위해... 악마야! 악마야! 벌써 깼어? 루키! 니가 그걸 어떡해... 제가 순서를 양보하면서까지 형님께 기대한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루키! 바스! 라라! 일어나, 라라! 아... 아우로라? 다행이다. 진짜, 전부 환상이었군. 기분 나쁨. 내 머릿속을 잔뜩 헤집어놨어. 다른 녀석들은... 다들 미트라를 도와서 로키와 싸우고 있어. 너도 로키의 환상에 당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나를 깨운 거야? 아니, 난 계속 깨어있었어. 근데 다들 로키의 유니버스가 열리자마자 잠들어버렸어. 너한테는 로키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모양이군. 로키 그 자식... 내 과거를 이용해서 환상을 만들었어. 어쩌면 아우로라는 내면이 어둡지 않기 때문에...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정말? 그래. 모두 네 덕분이야. 왜 멈추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로키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민첩한 자야. 우세를 점하려면 로키를 단번에 잡아야 한다. 문제는 로키의 마력이 상당하다는 거지. 타고난 전사는 아니지만 일격에 무너질 만큼 만만한 상대도 아니야. 지금 장난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서두르지 마. 나는 아직 그대에게 로키를 이길 방법을 일러주지 않았어. 롱기누스의 창이다. 이 창이 찔리면 마력이 사라지고 필멸자로 전락하고 말지. 아, 젠장할. 운명이 창이잖아. 신을 죽이는 무기, 뭐 알아보겠어? 창이 성물이잖아. 뭐하고 있어? 빨리 창을 받으라고. 미치겠네. 저 녀석을 이제야 만나다니. 이거 진도가 빠른데? 그 중에서 벌써 두 개나 모았잖아. 시끄러워. 창을 내놔. 받아라. 잠깐, 잠깐. 이건 아니지. 이건 가짜잖아. 가짜라고? 카두케우스가 알려줬나. 그래, 이건 진짜 롱기누스의 창이 아니다. 설마 내가 그대에게 진짜를 줄 거라 기대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짜라도 로키의 힘을 빼앗는 데는 중요하다. 충분하다. 단, 하루가 지나기 전에 로키를 찔러야 해. 이 창이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하루뿐이다. 너 루퍼스를 만났어? 루퍼스가 날 죽이라고 했어? 그래? 조급해졌어. 루퍼스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닌 모양이지? 카인과 아벨, 비로파. 미리암의 가족들과 아라한의 친구들. 모나, 리자, 바비. 전부 너 때문에 망가졌어. 알게 뭐야. 죽는 게 무섭나? 이 창에 찔릴까 봐 두려워? 두려워? 아니, 아니지. 그게 아니야. 죽는 게 싫은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생각만 해도 짜증난단 말이야. 알게 뭐야. 밀어붙여. 진짜 창으로 찌르기는 커녕 접근조차 힘들어. 미트라, 그 창은… 루키를 끝장낼 수 있는 무기야. 그걸 왜 이제야 꺼낸 거야? 기회를 한 번 뿌리니까. 무슨 말이야? 아라한, 루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줘. 그렇게만 하면 싸움을 끝낼 수 있어. 알았어. 숨바꼭질 하자고? 싱겁네. 미트라는 어디 갔어? 미트라가 훨씬 재밌는데. 옥니시가나 프라사스타. 사타타가토스니삼. 너무하네. 나름대로 생각해서 놀이공원까지 만들어줬는데. 도가 지나친 거 아냐? 손님이면 손님답게 굴아야지. 코스모필드가 불완전해. 로키의 유니버스 때문일 거야. 이대로는 오래 버티지 못해.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미트라가 로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해. 무슨 생각인 것이냐. 잔말 말고 아라한이 시키는 대로 해. 꼼아니여서. 충성스러운 친구를 뒀네. 아우로라. 넌 뒤에서 힘을 보태줘. 나만 믿어? 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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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트라가 어디 있냐고 물었잖아! 세멜레를 완전히 망가뜨렸더군. 캬아악! 내 친구에게 손을 대! 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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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차라리 싸워 죽을지 않죠. 패장이 되어 욕된 삶을 살지 않으리라. 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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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니 취미인거야? 술래만 하는건 재미없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꾸 피하기만 할거야? 날 죽이고 싶은거 아냐? 여기까지와서 시간 낭비하면 안되지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전부 부서졌어 서포터들도 내 차일드들도 내 주변에 있던 모든것이야 이젠 니 차례야 하아 끝난건가? 잠깐,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이 기운, 낯이 익는데… 누군가 했더니 너였구나. 주인을 구하러 온 거니? 어째서 그들의 기운이…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인, 하베… 예. 어… 길을 잃어버렸단다. 아카데미로 가는 길 좀 알려줄래? 이브… 날 아니? 유명하니까. 그런데 아카데미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문제라도 있니? 넌 아카데미 학생이잖아. 그래서? 너 정말 이상한 애구나. 알려주겠다는 거니, 아니라는 거니? 가르쳐줄게. 길 알려주는 김에 이름도 알려주렴. 난… 세멜레야. 세멜레? 세멜레? 응… 잘 잤다. 이브님은 아직도 주무시나? 일어나시기 전에 식사 준비해야겠다. 세멜레님, 웬일로 일찍 일어나셨어요? 어라? 세멜레님, 어디 가세요? 산책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지 그러셨어요. 아니야. 네? 돌아가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으악! 안녕, 세멜레. 로키? 하지만 로키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 세멜레님은 더 이상… 돌아가자, 세멜레. 네. 네. 네, 로키님. 기다려요! 세멜레님! 아, 참. 네 친구들한테 말해줄래? 내가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야. 바랍니다. 네, 아랫. 담백하네. 타랫. 타랫. 타랫.